오늘은 소문벽 갔다가 인수률지로 해서 인수봉 하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물놀이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수문벽 해골발 밑에서 저기 수문벽 대슬레 인수봉 백운대 염초봉 장군봉 다 보입니다. 자, 해골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해골발 해골발 불이 많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흐름동 해바다 흐름동 해바다 흐름동 해바다 흐름동 해바다 흐름동 해바다 흐름동 해바다 해골발에서 수문벽 식당 바위 가는 슬랩 오르는 코스입니다. 수기 선생님부터 화이팅 올라가 주세요 멋있다 수은벽 대슬랩 앞에 가져왔습니다 인수봉과 배군대 사이에서 내려오는 돌짝이 흐르는 물입니다 여기요 인수리치 스타트 지점 스타트 지점 앞에 왔습니다 여기 탈의하겠습니다 준비 착용 파이팅 인수리치 인수리치 리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모두 잘 따라와 주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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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피치 나와주세요 그래 리피치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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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слucks 파이팅 이렇게 은 하나 파이팅 잘 오르자 우린 해낼 수 있어 끝없는 오르막 가파른 내리막 부서진 돌길이라도 힘을 내 가보자 돌아갈 순 없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자 소담님 산빛이 쯤 됐는데 출발합니다 산빛이 내리는 인수리찌길입니다 크랙 비가 왔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벌써 우비 입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낙비 내리고 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스모구가 막 날라다닙니다 갑자기 우와 갑자기 구금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야 우와 스모구가 그냥 우와 내 몸 다 젖은건 아무것도 아냐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드러나는 인수궁 멋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자 휴식을 치고 계십니다 소낙비가 우룽쾅쾅쾅쾅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지개도 뜨고 눈에도 깔리고 우무속에 갇혀도 봤는데 하늘이 다 열렸습니다 젖은 바위 이 햇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마르는 동안에 영향도 좀 보충했습니다 좀 덜 말랐지만 오늘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크랙 인수리지의 크랙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인수리지 사성크랙 상단에서 레이중인 스비선 참고해 사나이 이 소란 바람이니까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손에 불길이라도 힘을 내 가보자 돌아갈 순 없어 우린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믿지 못했었어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동해안 바다 위 떠오르는 태양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공룡을 닮아 있는 공룡 뒷강에 지금 불편하셨어 여기 있다면 기념입니다 기념 끝이 깜깐님 화이팅 끝없는 오르막 가파른 내리막 부서진 돌길이라도 힘을 내 가보자 포기할 순 없었어 웨뚜기바이까지 왔습니다 헤맬 수 있어 아 뭐 대군개 얼마 남지 않은 정상인데 소나기가 또 와장창창창 하고 가셨습니다 쫄딱 젖은 이모로 곰탕 위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미스톱을 끊고 드디어 미스톱을 정당에 샀습니다 와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톱을 누르막길 너와 함께라면 견뎌스 있어 마이크 어 아 역시 이쁘다 이럴 뇌 이쁘다 가파른 내리막 부서진 돌길이라도 하 지 다르 힘을 내 가보자 돌아갈 순 이쁘다 이 대분도가 안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5번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주체되면 살짝 더 내려오면 사실은 딱 트랙에 불가능한 곳이 그러면 여기가 제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동해안 바다 위 떠오르는 태양은 내 심장을 다시 느끼게 했어 공룡을 날만 있던 옷에 무섭게 구름이 만든 넷